10,000원 어요? 응 아마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네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내가 꼭 이길까, 꼭! 그동안 쪘어요? 네! 끝. 5,000원! 고ー! 그렇지! 됐다, 2,0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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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습니다. 자 갑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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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아니야. 아니야. abajo. 잘해주셔서. 고마 고마. 가만 가만. 자 스톱. 우와 대역전국이다 대역전국. I got sorry. I got sorry. 일어나서 자 차렷 다짜리 경례 그래 승리 야 안아줬는데 야 안아줬어 야 야 이래서 안아줘야지 승리 자 상대방이 미안한다고 와서 끌어안았는데도 불구하고 떠밀었어요 경고입니다 경고 안아줘야지 사실 이거 페어플레이 해야 돼요 아 마흔군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처음에는 밀렸어요 그렇죠? 네 정은 왜 졌어요? 어 그게 저 원래 저 원래 떡을 안 좋아하고 있는데 떡을 안 좋아하고 있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주 넌 자 현서군과 시흥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서로 마지막으로 시흥처럼 그래 정례 정례 그렇지 한 마디 내가 꼭 이길 거야? 일곱 살처럼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길 거야 일곱 살 같아 일곱 살 같아 일곱 살 힘들어 아 쇼금 빠샤. 빠샤가 했네.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길 거야. 내가 너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길 거야. 괜찮아. 괜찮아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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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야. 형이 안 해준대. 괜찮았어요. 잘했어. 제가 원래 다리가 조금 빨라서. 왜 줬어요? 형이 왜 줬어요? 일곱 살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. 왜 진 거예요? 설비서 울었어요? 로카노! 로카노! 괜찮아. 열심히 했어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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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경기가 아주 빅 경기입니다. 최고의 힘을 가진 두 선수가 만납니다. 정매워!